안녕하세요. 첫사랑에서 비타민 리더를 맡고 있는 수아입니다. 오늘은 저의 TMI를 파헤쳐 볼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제 모습과 멤버들이 생각하는 제 모습이 어떻게 다를지 수아피셜 대 반쪽피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긍정적인 멤버는 유수아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짜증이나 화대신 그럴 수 있지 라고 함. 맞습니다. 여러분. 인정 인정. 이건 정말 맞아요. 아니에요. 잠시만요. 여기 한 분 있고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너무 좋아 보겠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유수아를 오랫동안 옆에서 관찰한 결과 수아는 절대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 해탈을 해서 그냥 아 비즈니스군요. 아 어쩔 수 없네.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거였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봤어요. 그 수아의 그 공허완 좀 보고 말은 항상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표정이 안 괜찮아요. 맞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수아 특이한 이거 머리 만족해. 맞아요. 말아. 맨날 머리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약간 기분 안 좋은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잠시만요. 그거는 저의 습관이지. 저는 긍정적이랍니다. 맞아. 긍정적이긴. 맞아요. 긍정적이었어. 자기 의견 중요하다. 핫하면 자연 있겠냐? 진짜 얄밉지 않나요? 가장 게으른 멤버는 유수아. 이를 미룰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미룸. 그리고 마지막에 풀파워로 완료함. 시연이 말 들어볼게요. 저 믿을게요. 시연이. 수아는 게으름뱅이가 맞습니다. 맞아요. 잠시만요. 게으름뱅까지라고 안 했어요. 그런 거예요? 게으름뱅을 피우는 멤버가 맞고요. 최대한 일을 끝까지 미룬 다음에 그 조금 남은 시간에 매우 확실하게 해내는 건 사실입니다. 시연은요. 깔깔하게 아주 잘하긴 하지만요. 그 기간이 일주일이라면 맨 마지막 하루에 몰아서 붙여. 맞아. 하루 아니에요 여러분. 당일에. 당일에. 저번 주에도 약간 일이 있었어요. 약간 댄스레슨 숙제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기한이 좀 많았어요. 그게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여유롭게 하길래 전 다 한 줄 알았어요. 댄스게우드 빨리 가서 사과드려. 그 전날에 갑자기 막 나 이거 하나도 안 했어. 나 이거 다 해야 돼.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잘했어. 그 진짜 잘했어. 정말 댄스쌤 속으셨죠? 그거 바로 하루 전에 한 거랍니다. 다음부터는. 댄스쌤 끝내주세요. 다음부터는 일주일 전에 하도록 할게요. 야 너희들은 그런 말을 말하면 어떡해. 야 나도. 진짜야 진짜야. 아 부러워. 자 다음. 흑역사가 가장 많을 것 같은 멤버는? 유수아. 서연이 폰에 사진이 많이 있는 걸로 안다. 답에 있는 서연이? 서연이 얘기해보세요. 맞아요. 제가 얘기해볼게요. 여러분 저는요.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휴대폰 갤러리의 사진은요. 그냥 유수아 엽사밖에 없고요. 맞아요. 유수아 ㄱㄴ 댄스에 ㄷㄹㄹ 댄스도 있고요. 그리고 유수아 자는 사진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유수아가 잘 때 약간 이렇게 눈 뜨고 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약간 밑에 이렇게 가가지고 완전 제일 목생기. 아 나쁘다. 살 다 나와. 진짜 너무하죠. 수아를 잘 진행하셨어요. 근데 지가 먼저 핸드폰으로 지의 엽사를 찍어. 자기가 자기 엽사를 찍어. 맞아 맞아. 아니야. 자기가 많이 들어. 자기도 즐기는 거예요. 맞아. 근데 사실 저는 둔화 핸드폰에는 이렇게 놔둬요. 왜냐면 둔화는요. 제가 엽사를 찍어두면 알아서 처분해요. 알아서 그냥 맞아. 맞아. 이게 뭐야. 맞아. 처음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요조의 인물들이 둔화 빼고 나머지들은 그걸 거의 거의 간직해 놔요. 그걸 훔치 눌러놓고 막. 둔화는 약간 자기 갤러리를 더럽히고 싶지 않나요. 그게 뭔지 알았어요. 그게 아직 아 진짜 나 너무 말 근데 너는 이렇게 찍잖아. 나 진짜 상처받았어. 아니 하사야 너는 어느 각도로 찍어도 정말 예뻐. 맞아. 넌 정말 최고야. 얘들아. 고마워. 자 다음 다음은 저 애 아니야. 내꺼를 다 이상한 거에 있는 거 같아. 글씨를 가장 못 쓰는 멤버는 유수아. 정성 들여서 쓰는 걸 한 번도 못 보고. 잠시만요. 저는 글씨 쓸 때 진짜 항상 정성 들여서 써요. 저 진짜 얼마나 한 번을 못 보고. 정말 모두 쓴 거예요. 여기 유나가 있어 희망이야. 유나. 제가 한 번 유수아의 노트를 봤어요. 근데 잘 썼어요. 그치? 근데 잘 쓰는 날이랑 못 쓰는 날이 있는데 제가 보는 날은 잘 쓰는 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꼼꼼히 쓰면 잘해요. 나는 알았어요. 그렇구나. 유수아 글씨 진짜 없어요. 맞아요. 저는 바람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바람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요. 정말 웃기네. 맞죠. 진짜 웃겨. 내가 가장 의지하는 멤버는 유수아. 역시 리더. 사회생활을 잘함. 분하 얘기 들어볼게요. 저 표정은 인정이 아닌가. 맞아 맞아. 인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유수 씨 인정하고 싶지 않아. 유수아 인정하고 싶어. 맞아. 그게 뭐야. 인정하시잖아. 리더라는 글도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초근함과 약간 좀 날 이렇게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그 큰. 아 나 받고 너무 좋았어요. 노우엑스야. 너 왜 받고 갑자기? 나 받고 싶어서 갑자기 얘 얘길 들으니까. 해보세요. 왜냐면요. 드러면 드릴게. 근데 얘는 저한테만 그래요. 저한테는 토닥토닥 안 해주고요. 다른 애들이 울면 다 해주세요. 제가 울면은 기억해요 여러분. 아세요? 잠시만요. 너무 슬퍼하는데요. 잠시만요. 구애아미 운 거 저 몇 번 못 봤어요 사실. 그랬는데 한 번 딱 온 적이 있었는데 얘가 저를 막 놀렸어요. 제가 그때 정말 상처를 받아가지고 서연이한테 야 근데 나 아까 야아미야 야아미가 그래가지고 나 너무 상처받았어. 이랬는데 갑자기 얘가 와가지고 너 아까 상처받았어? 이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우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뭐야 뭐야 뭐야. 서연아 나는 너도 그렇게 상처받을 줄 몰랐어. 내가 미안해.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미안했어요. 저는 웃어야죠. 맞아요. 너 왜 우는 거야? 근데 심지어 제가 울고 있는 바로 맞은편에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무릎 이렇게 하고 안 입고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봤어. 너가 왜 울어? 막 이러면 너가 왜 울어? 진짜 상처받아니 힘들었어. 아 웃긴다 너는. 근데 다들 저에게 의지를 하고 있다님. 맞아. 뿌듯합니다. 우리 리더 최고. 맞아. 사회생활이 정말 잘해. 좀 더 해봐봐. 좀 더 해봐봐. 빨리 넘어가라. 빨리 넘어가라. 넘어가라. 자 어른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은 멤버는 유수아 상견례 프리패스 상임. 웃기다 진짜. 왜 자꾸 칭찬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잠시만요. 다들 인정하는데 아 너 인정하기 싫지 않아? 어 나 질문이야. 아 진짜 너무하다. 와 너무하다. 진짜 너무하다. 아 왜냐면요. 인정은 해요 사실. 왜냐면 수아가 어른들한테 되게 잘해요. 막 인사도 완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잘하죠. 안녕하세요. 너무 대충인데요. 유수아입니다. 예의가 발랐어요. 예의가 발랐어요. 이렇게 하면서 완전 이렇게 생각해 하긴 하거든요. 근데 상견례 프리패스 상임?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전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잠시만요. 상견례 프리패스 상임이라 생각하는 사람 빨리. 어 우리 누나. 왜냐면요. 제가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뭔가 저한테도 그렇고 다른 어른들 분께서도 그렇고 애교가 많고 엄청 말을 진짜 잘해요. 맞아요. 말을 잘해. 그래서 리더구나 약간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TMI를 알아보았는데요. 친구들이 저에게 불만이 좀 많은가 봐요. 하지만 네 저도 이따가 갚아주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즐거우셨길 바라며 앞으로 저희 첫사랑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첫사랑의 수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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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